다리 또 눈에 속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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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나 나가요 또 등장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루나, 저기 봐봐 오?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들고 하셨네 다 썼볼까, 우리? 네! 네 산타 할아버지가 로라 착한 일 많이 해서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고 가셨어 한번 봐볼까? 네 어? 이거 뭐지? 로라 옷도 입구나 로라다 한번 입어볼까? 아니 산타 할아버지가 로라 어떻게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셨지? 로라 선물을 많이 주셨지? 로라 선물을 많이 주셨지? 아 이뻐라 아 이뻐라 아이고 이뻐 로라 선물 뭐부터 뿌려보고 싶어? 이거 이거? 내려보세요 로라 어? 젤리네 아 젤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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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라가 젤리 갖고 싶다고 해서 사타하고 젤리 사주셨구나 젤리 하나 먹으면서 선물 뜯을까요? 네 아 아 맛있어 자 첫 번째 선물은 젤리였어요 야 두 번째 선물 어떤 거 뜯어볼까요? 골라봐봐 선물 엄청 많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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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난 다가오지 왜 이렇게 선물 많이 주셨어? 이거 다 선물이야 응 하나 둘 셋 다 뜯어 이거 이거 아빠가 뜯어줘 아빠가 뜯어봐요 로라 이거 한번 당겨 당겨봐 으이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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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르기였네 우와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찰르기였네 자 그 다음 선물은 어떤 걸 뜯어볼까요? 이거 이거? 네 네 로라가 한번 어머 어이클리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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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발레리나 콩숭이네 콩숭이 이령이네 어이 꺼내볼까요? 같이 꺼내볼까요? 그래요 한번 꺼내볼까요?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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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고맙습니다 우와 나왔다 우와 나왔다 자 자 자 다음은 뭘 뜯어볼까? 로라야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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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뜯어볼까? 우와 무거워 뜯어볼까요? 아빠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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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요정이야 책이구나 오빠가 책이었네 책이었네 우리 요다가 좋아하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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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로라 밀리같아 책이 있구요 자 그 다음 선물은 어떤 걸 뜯어볼까요? 이거 많다 또 뭘 뜯어볼까? 이거 이거 자 그래 이거 한번 뜯어보자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 엄청 커 이거 뭘까? 고고 고고 여기 여기 고구마기놈 여기 코끼리도 있고 오리도 있네 앞으로 이걸로 블럭놀이하면 되겠다 다음 어떤 걸 뜯어보고싶어? 이걸 뜯어볼까 이걸 슬슬 여기 하자 오예 여기도 안녕 이거 안에 물 들어있을까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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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젤리 젤리 로라가 좋아하는 물코미 젤리 건강 젤리 오메가3 젤리래 어머니 열어볼까요? 아빠한테 열어주려고 엄마 열어주세요 로라가 먹어볼까요? 아빠는 못먹어 하루에 하나만 먹는거야 이거는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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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자, 다음 선물은 어떤 걸 추가해볼까요? 이거 이거 자, 이번에는 어떤 선물이 나온다 우와 우와 이게 뭐야? 내가 계산놀이 하는거네 귀여워 여기 돈도 있어 오랜만이다 장난감 그니깐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어떤 걸 뜯어볼까요? 이거 짜라라라라 우리 로라 식판이네 새로운 식판인데 이제 몇 개 밥 먹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숙소를 내볼까요? 이거 한번 뜯어봐 아빠 어떤 선물이길래? 우와 이거 뭘까요? 나이 여기 바로 간다요 이형이 집이네 우와 아기야 아기야 우와 이거 진짜 재밌겠다 로라야 자, 우리 마지막 과연 마지막 마지막 아빠 뜯어주세요 내가 이걸 그냥 뜯을게 응 그리고 이거는 이걸 뜯어라 응 그만 안 뜯는거 아빠 힘내세요 노래를 불러줘요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아빠 신내세요 돌아가 로라야 면하여 아빠 할멈해 뭐야 고약아 LS 아빠네들여 놀아보여 있어요 화이팅! 화이팅! 나는 뭐 드릴까요? 꺼내? 후라이도 들어가게 자 그거 꺼내볼게 아요 미끄러치 미끄러치 같아요? 오늘? 오늘 미끄러치에 이거 칠판이네 칠판 로라 낙서장이네 아 로라 낙서하는 칠판이요 이거 뭐랬는데? 이거 로라 과자 박스장 과자 박스장으로 로라 사탕 먹어봐도 돼요? 네 크리스마스잖아요 먹으면 돼 먹으면 돼 네 보다 다 먹었어요 오 우와 네 이따 먹어도 돼요? 네 이즈 이즈 소중한 과자 박스장으로 이렇게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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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받았네? 누가 행복해? 이거 엄마 거 아니야 이거 누가 줬어? 쌍타 할아버지 거 맞아 쌍타 할아버지가 우리 로라 올 한 해 동안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서 주셨어 내년에도 엄마 아빠 말 잘 들을 거지? 네 그럼 쌍타 할아버지가 또 선물 이렇게 주시겠네? 여기 선물 있네 일찍 자고 잘 자는 아이에게 선물 더 많이 준대 늦게 자는 아이에게 선물 안 주신대 로라 로라 이제 저기 보고 엄마랑 아빠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고생했어? 네 내가 고생했다고 내가 고생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로라 사랑해요 너 할머니 우리 고생했어 우리 고생했어요 우리 고생했어 우리 고생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